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편 현재 분위기대로라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170석가량을 민주당은 120석 정도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과연 그 전망의 근거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정치와이드 첫 순서는 목요일마다 찾아오는 코너죠. 영상으로 보는 만평 이상토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이상훈이 묻고 이상민이 답하는 이상토크 오늘도 이상민 크리에이터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 수고해 주시길 자리에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순서는 어제 이 서울시민들이 받은 재난문자 이 대혼란의 중심에 서 있었던 오 시장님 좀 모시겠습니다. 오 시장님. 안녕하세요. 세훈입니다. 자 이상토크에는 처음 모셨는데요. 반갑습니다. 오 꼭 나오고 싶었는데요. 예. 불러주지 않아가지고 못 나왔네요. 오늘 드디어 불렀습니다. 아 드디어 나왔습니다. 근데 좋은 일이 아니었어요. 일단 어제 서울시민들이 받은 이 재난문자 그러니까 대피하라는 대피 문자거든요. 근데 그 문자요. 막상 어디로 대피하라는 내용이 빠져 있었어요. 자 시장님께서는 어디로 왜 대피해야 하는지 알고 계셨을까요? 질문이 굉장히 다면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서울시민 모두를 지키기 위해서 과잉 대응을 한 것은 맞다. 제 별명이 오발령이 됐더라고요. 예. 오발령은? 오발령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 질문은 그게 아니라 어디로 대피하시는 시장님 혹시 아셨는지. 긴급대피소 등 서울시민들이 다 알고 있으라 생각하고요. 그 담당자가 그분은 책임을 다 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냥 설명을 하시네요. 설명해야죠. 그리고 별명이 오발령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정부에서 행안부는 오발령이라고 그랬어요. 좀 억울하신가요? 상당히 억울하고요. 그 부분을 문책해야 된다 이런 분도 계신데. 아니 문책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책을 해버리면 실무 공무원들은 위축돼 버린 상태가 발생하는 거죠. 행정을 잘 모르셔서 그러는 것 같은데 잘 유념하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뭔가 중앙정부하고 약간 서먹서먹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셔도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리고 방금 전에도 과잉 대응이다. 차라리 과잉 대응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낫겠다. 그게 더 낫다 이런 취지의 설명하셨는데. 그런데요. 따지고 보면 이 경계 경보가 울리고 나서 10분 정도 지나서 문자가 발송됐거든요. 이러면 이게 과잉이나 뒷북 아닙니까? 과잉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인 대응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실무 담당자가 판단을 했겠죠. 그러나 서울시장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브리핑을 통해서 있고요.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0분이나 걸렸는데.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가 오네요. 그러게요. 까마귀가 듣고 약간 좀 다른 생각하는 것 같은데.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서울시민분들이 문자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고 무황장했다는 얘기는 아실 텐데. 시민들께 한 말씀 하신다면. 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저도 마음이 무거웠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이제 그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네요. 요즘에는요. 요즘 당사정이 영 좋지 않은 정당의 대표죠. 이 대표님 이번에 모시겠습니다. 나오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 대표님 당사정은 좋지 않은데 오늘은 유독 기분이 좋아 보이는데요. 아마도요. 오늘 후원금 모금 한도를 단숨에 채우셨다는데 계좌를 오픈한 지 그것도 29분 만에 꽉 채우셨다고요. 제가 9라는 숫자하고 굉장히 인연이 깊어요. 제가 당대표 당선될 때 77.77%예요. 이번에는 또 9하고 인연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당선된 득표율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걸 또 거기가 갖다 붙이신 겁니까, 지금요? 정치는 비호와 상징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평상 책방 다녀오셔서 문 전 대통령과 만나고 그런 장면이 공개됐었는데 그런데요. 그 책방에 이낙연 전 대표의 책은 있는데 이 대표님 책은 없다 그러거든요. 이거 좀 내심 섭섭하지 않으신가요? 사실 그런 식으로 질문하는 게 언론이 가장 큰 문제죠. 그래요? 공정하지 않게 보도하는 건데 사실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북으로 제 책 보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북이요? 꼭 조기로만 봐야 됩니까? 그런 법도 없고 그런 법을 공부해 본 적도 없는데. 본인 책은 이북으로 간다, 이북으로. 네, 통합으로 가야죠, 정당히. 알겠습니다. 이 질문이요, 많은 분들이 꼭 좀 질문을 해 줬으면 하고 말씀하시던데 대표님께서요, 가장 좋아하는 과일은 과연 무엇인가? 이거 궁금하신 분이 많다고 그러는데요. 아니, 제가 무슨 과일을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과일을 좋아하는지가 질문입니다. 그런데 답변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가 보기를 좀 준비했어요. 화면 좀 보실까요? 네, 여기 화면에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 그냥 수박이 있고요, 씨 없는 수박이 있고요, 애플 수박도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란 수박도 있습니다. 뭐 저 보기 중에 있으신지 아니면 다른 데 있으신지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는 보기 자체가 당을 자꾸 분열로 만드는 시작이 됩니다. 단초가 됩니다. 네, 저는 수박 앞으로 먹지 않겠습니다. 혹시 수박 안 좋아하세요? 시원할 땐 먹죠. 그런데 질문의 저희 자체가 불순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다른 과일 혹시 다른 좋아하시는 과일 있으십니까? 저는 뭐 사과 이런 거 좋아합니다. 아, 사과를 좋아하시나요? 정북하면 또 사과 아니에요? 사과입니까? 사과입니까? 또 저렇게 저의 일을 담으시네요. 알겠습니다.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그리고요, 지금 화면에 나가는데 얼마 전에 수박 드시는 장면이 공개가 됐는데 그걸 보고요, 또 일부 아마도 민주당 지지층이 아닌가 싶은데 이분들이요, 이거는 시그널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했더군요. 정말 이거 시그널 맞습니까? 제가 말하는 게 따로, 행동하는 게 따로 있는데 말하는 걸 주목해야죠. 저는 통합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제가 그러면은 바람, 부채로 바람 부치면은 가계 부채가 줄어듭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나올 때는 기분이 좋으셨는데 지금은 기분이 별로 안 좋아하시고요. MBC 거, 이상훈의 거 자꾸 예의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었습니다, 바로 지금. 그냥 알아서 들어가셨네요, 지금. 자,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 대통령님은 이상톱구 자주 나오시는데요. 그럼요, 고정 패널입니다. 알겠습니다. 수수료 고정 패널이라고. 출연일을 용산으로 보내야지, 왜 안 보냅니까? 그런가요?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반려견들과 함께 등장하는 예능 방송에 출연을 하셨더군요. 그렇습니다, 우리 새롬이하고. 그 방송에는 왜 나가신 건가요? 아니, 우리 유기견 문제 이런 건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거기 출연하는 건 당연한 거죠, 제가. 다양한 우리 키위, 그리고 토리, 강아지도 키우고 있는데. 그런데 그 방송 출연하신 걸 갖고 반응이 좀 많이 갈리더군요. 아니, 누가 그렇게 가릅니까? 편 가르기하고. 그런 거 못 들으셨습니까? 아니, 동물농장 출연한 게 문제라고 보시는 겁니까? 나는 이해를 하지 못하겠는데요. 그러니까 문제를 삼는 사람이 문제다. 방송을 다 안 보실 것 같은데, 그 문제의 사회 문제의 본질을 보십시오. 이장훈 형과 예전에 안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갑자기 제가 압박을 받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두 번째 질문은, 그 방송을 통해서 알려줬어요. 은퇴한 안내기원인 새롬이를 입양했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가 있으십니까? 아니, 새롬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럼요. 대통령이 갠데, 윤새롬이 이렇게 불러주십시오. 아, 윤새롬입니까? 정이 붙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윤새롬이래요. 질문이 뭐였죠? 입양한 이유가 뭔지? 아니, 얼마나 예쁩니까? 사연도 또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 마리 더 입양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 가족들도 그런 능력이 되니까. 그래가지고 아내에 허락하였다. 같이 했습니다. 혹시 퇴근하시면 개들 챙기시고 밥 주냐고 바쁘십니까? 아니, 뭐 저는 이제 당연히 그렇죠. 우리 개 아빠니까. 당연한 걸 묻고 그러십니까? 자,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소리야, 미안하다. 오늘 새롬이 얘기 좀 해야겠다. 마지막 질문은 반려견 얘기는 아니고요. 요즘에 각종 지지율 주사에서 보면 지지율이 오름세가 확연하게 보입니다. 기분은 좀 어떠신지요? 아니, 이거 당연히 저는 전광판 보지 않으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강아지 파양하지 마시라. 제가 반드시 이렇게 말씀을 명징하게 드리겠습니다. 지지율 얘기를 질문했는데 파양하지 말라는 얘기도 말씀해. 오늘 동물농장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애니멀 팜.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다 끝났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갑니까? 그래요.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영상으로 보는 반평 이상 토크. 지금까지 이상민 크리에이터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정치파이든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다음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북한 당국이 최근 4월에 해외에서 최고위급 인사의 불면증 치료를 위한 졸피된 등 최신 의료 정보를 집중 수집하고 있는 점을 들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한 수면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 담배와 고급 안주를 다량으로 들어오고 있어 국정원에서는 김정은이 알코올, 리코친 의존도가 높아지고 더 심한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5월 16일 공개 행보시에 눈에 다크서클이 선명해 보이는 등 피곤한 모습이 역력했고 체중 역시 AI 분석 결과 약 140kg 중반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는 김정은이 손, 팔뚝에 긁어서 덧난 상처가 계속 확인되는데 국정원에서는 알레르기와 스트레스가 복합작용한 피부염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무슨 악물 얘기도 나고요. 김정은 위원장, 여러 가지 질환이 많다. 어제 국정원이 국회 정보를 통해서 보고를 했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요약해서 브리핑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뒤에. 이런 내용도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여기 김정은 위원장이 새해 시점의 모습인데요. 눈 밑에 보세요. 다크서클, 확실히 보이네요, 다크서클이. 이게 2021년 3월부터 쭉 시간순위인데 최근에도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피곤한 모습이다. 그리고 수면장애가 있어서 졸피뎀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피부 질환도 꽤 있고, 그다음에 니코틴, 알코올 이런 얘기가 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런 보도도 있었어요. 이게 영국 언론 보도인데요. 김정은, 술을 많이 마신 후에 우는 등 외로움에 시달린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건강 염려, 체제 유지, 압박까지 겪는 중.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각국의 정보기관들도 아마 지대한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보도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소정욱 변호사, 글쎄요. 체제, 그러니까 스트레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수면장애, 피부 질환 등등의 질환들이 있고, 그다음에 알코올에 대한 의존도, 니코티나 의존도가 강화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보인다는 거잖아요. 체제 유지에 대한 압박 때문일까? 이거 어떻게 좀 상식선에서 보시면 어떻게 판단되십니까? 제가 정치 심리학자들, 이런 책이나 논문을 보니까 독재자의 특정으로요, 독재자. 자아도치, 그다음에 공포 불안, 그리고 편집증, 피해망상, 이런 걸 주로 들고 있더라고요. 저는 김정은 위원장한테 모두 해당되는 게 아닌가. 아마 3대 세습 유례가 없잖아요. 여기에 자아도치도 있겠지만 공포, 불안, 그다음에 편집증이나 피해망상. 지금 이렇게 북한을 보면요, 작년에 아사자가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살률이 원래 높아요. 우리나라하고도 높지만 40% 이상이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강력범죄가 판치고 있습니다. 그것도 3배 이상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좀 어렵다, 이 뜻이네요, 그러면. 지금 이게 통제가 상당히 뚝이 무너지듯이 상당히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언제 체제가 붕괴될지 3대 세습이 요즘 어렵습니다. 중세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불안감이나 공포, 스트레스가 많고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요? 풀려면 결국 술, 담배 해야 되고. 술, 담배 하다 보면 건강에 악순환이 되는 거죠. 당연히 안 좋겠죠. 이게 완전히 건강에 악순환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상식선에서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막 나가면 내려온 다크서클에 수면장애, 피부염. 그리고요, 무슨 아까 보면 술 먹고 울다. 그런데 자막에 무슨 중년의 위기.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로 만 나이가 39인데 중년 아닌 거 아닙니까, 39이면요? 이렇게까지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앞서서 유상범 의원이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상태에 대해서 상세한 브리핑을 해서 이렇게 알려줬거든요. 물론 국정원을 통해서 보고를 받은 내용입니다만.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요, 민주당 의원께서 약간 문제제기를 하는 듯한 발언을 하셨어요.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태까지 국정원이 행태 중에 아주 나쁜 행태가 하나가 있어요. 북한과 관련된 말초신경적인, 아주 자극적인 정보를 선택적으로 뿌려주는 거예요. 아주 자극적인 소재를 툭툭 던져주기 위해서 던져주는 거거든요, 사실. 그걸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여당 일방적으로 받아쓰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윤근혁 의원의 말은 국정원이 자극적인 내용을 정보를 주고 여당 의원들이 참석해서 보고받은 내용에서 그걸 받아 적어서 브리핑을 한다. 이런 내용인데. 그런데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과 관련해서 이런 내용이 우리 국민들께 공개가 되고 알려주면 안 되는 건가요? 좀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 글쎄요. 저는 자극적이다. 이게 우리 정치권 내에서 한 정치 세력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을 하게 되면 그건 정치 공사에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이나 아니면 김정은 위원장의 권력적 공감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국민적 입장에서 보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특히 아마 윤근혁 의원이 체중 140kg 아마 이 얘기를 생각하면서 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국정원에서 모든 정부를 종합해서 저렇게 얘기를 한 이유는 저것이 정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체중이 140kg다 그러면 사실 돌변 어떤 사태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약간 건강상의 문제로 볼 수 있다.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의 외모를 품평하거나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을 걱정해 주는 차원이 아니고 김정은 위원장의 사실 1인 독재 체제 하에서 작년만 해도 우리 미사일 등을 약 한 40발, 60발 쐈단 말이에요. 핵무기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런 스트레스나 정신적인 상태에 따라서 오판할 수 있는 거고요. 건강 상태에 따라서는 체제 급변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국정원이 무슨 정보 가치가 없어서 저렇게 했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어서 보고를 한 것이고 그 보고에 대한 정보 판단을 저는 윤건영 위원이 잘못했다. 아니면 윤건영 위원이 지난 정부 시절에 사실 김정은 위원장을 가장 많이 만난 정치인 중에 하나다. 공무원 중에 하나다라는 평가가 있어요. 그다음에 EU 여사 돌아가셨을 때도 조문, 조전을 김여정 부부장한테 받아온 사람이에요. 상당히 정보를 많이 아시는 분이면 저 같으면 이런 국정원의 보고에 이런 점이 빠졌다라든가 이런 점을 오판했다라든가 이런 정보 가치에 대한 정보를 주는 정도의 행위를 하셔야지 저것이 마치 자극적인 정보를 왜 저렇게 해서 하느냐. 글쎄요. 저는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윤건영 위원이 왜 이런 것까지 브리핑하고 알려지냐. 이거에 대한 비판에 윤기찬 부위원장께서 약간 반론을 하신 셈이 됐어요. 시각 차이가 좀 드러납니다, 여기서. 이런 가운데요. 어제 사실은 국정원이 보고한 내용이 단순히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상태, 건강 문제 이것뿐만은 아니거든요. 북한 사회, 그리고 북한의 어떤 경제 사정과 관련된 얘기도 꽤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그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강력범죄는 작년 동기 대비 100여 건에서 300여 건에서 300여 건지. 새벽 급증을 했고, 물자 타취를 노린 사제 폭탄 투척 등의 대형화 조직화된 범죄도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식량 구입 전투라는 게 벌어졌고, 그 이유는 개성시에서 아사자가 발생하고 전량세대가 늘어난다고 해서 김여정이가 두 번씩이나 개성시에 와닿아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사자들이 발생을 하면서 결국은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또 자살률이 지난해 평균에 비해서 40%가 증가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뭐 사람들이 도덕질도 많이 늘어나고 강력범죄가 많이 늘어나면서 북한 당국이 많이 벌치를 앓고 있다 그래요. 근본적으로는 식량 절대 양이 부족하니까 이런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명의 얘기 지금 영상으로 확인해봤는데요. 뭔가 좀 심각하다 이런 게 좀 느껴지는 상황, 어떤 정보나 숫자들이 나왔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어제 국전이 북한에서 지금 사회, 경제 상황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압축이 되네요. 아사자가 등장, 그러니까 식량난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거죠. 곡물가가 폭등하고 있다. 장마당 곡물가가 좀 되겠죠, 이게 아무래도요. 그리고 이른바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유해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아사 이런 거하고요. 그리고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범죄가 조직화하고 있다. 뭔가 좀 불안하죠, 그렇게 되면. 그리고 다음 화면 하나 더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바로 이겁니다. 강화도 앞바다에서 북한 남성 추정 시신이 발견됐는데, 뭐 차림새는 반바지 차림에 스티로폴. 그런데요, 다리에 수천 명이 투약 가능한 마약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필로폰이. 이걸 차고 떠내러 왔다는 거예요. 과연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지금. 자,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 나와 계신데요. 과거에 정보위도 맡아서 이런 보고도 자주 받으셨을 텐데, 지금 북한 사회, 경제, 뭐가 좀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 이거 왜 이런 일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고난의 행군 시절을 방불케하는, 그때보다 더 사정이 나쁘다고 그러는 관측이 있습니다. 대개 북한이 1년 동안 먹고 살려고 그러면, 쌀은 물론이고 모든 식량을, 식량 비슷하게 생긴 것들을 다 팍팍 긁어모아서 500만 톤이 조금 넘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년을 유지하기 위해서 식량을. 그렇죠. 1년을 유지하고, 하여튼 보릿고개까지 지금 넘어가려고 그러면. 최소한으로 북한 주민들이 다 먹으려면 그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쌀은 물론이고, 하여튼 땅에서 나는 모든 거. 다 뭐 감자, 고구마 이런 거 다 해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연구자들 얘기는 100만 톤 정도 이상이면 이상이었지, 그 아래는 아니다는 거예요, 부족한 게요. 그러면 단순 계산으로도 원래 필요량의 20%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아니, 100만 톤이 모자라다는 거예요. 100만 톤이 모자라다? 20만 톤 정도가. 그러니까 70%에서 80%밖에는 공급을 하지 못하는 거고, 특히 평양 다음으로 중요한 도시가 개성, 신의주 뭐 이런 건데, 아까 개성 얘기를 고영환 씨가 하잖아요. 개성에서 아사자가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평양은 특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사자가 나오기 어려운 구조고요. 개성하고 신의주, 함흥 이런 데는 특별 관리를 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거든요. 그런데 개성에서 아사자가 나왔다는 것은 100만 톤 이상 부족하다는 얘기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라 그러면 금방 얘기했던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자살자랄지, 범죄랄지, 강력범죄랄지, 조직범죄랄지 이런 것들은 대개 다 이게 먹는 것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고난의 행군을 90년대 초에 한 30년 전에 겪은 건데, 지금 세대가 한 번 흘러간 거 아니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에서 중요한 위기가 온 거고요. 지금 김정은이 된 지가 정권을 장악한 지가 10년이 넘어서 11년이 넘어가니까 이 10년의 텀에 지금 계속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라고 부국을 만들겠다, 강국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이 10년의 평가가 굉장히 좋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뭔가 심상치 않아 보이는 경제 상황, 사회 상황, 이것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국정원은 보고 내용대로 스트레스가 심하고 수면장애, 다크서클 이런 것까지 나오는 게 아닌가. 추정은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요. 이런 가운데요. 북한이 쏘은 위성발사, 이거 실패했죠? 이와 관련해서 전망을 조금 내놓으신 분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6월 11일 조금 지나서라도 할 것 같고 잘못하면 또 실패하면 하면 몇 사람 간다고 봐야죠. 죽기 살기로 담배야 돼요. 빠르면 6월 11일 안에 아니면 조금 지나서 안 그러면 불호령, 큰일 난다. 그럼 몇 사람 그야말로 아우지 당황으로 간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2차 발사에 사활을 걸 것이다. 그게 실패할 경우에는 굉장히 또 어려운 상황으로 간다. 이런 전망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요. 오늘 나온 북한에서 공개한 사진이에요. 이겁니다. 이 위성발사 사진. 이거 발사체죠? 여기 위에 위성 실려 있고요. 어제는 2시간 반 만에 실패를 인정했어요. 바로 조선중앙통신원 쪽에서. 오늘은요. 조선중앙통신원 쪽에서 사진을 공개합니다. 발사 당면. 이거 실패한 거잖아요. 실패한 사진을 공개한 거예요. 이러면서 위에 올라가서 이게 잘못됐거든요. 터졌거든요. 이거 궁금해지는 게 신경미전 의원님? 아니 이런 걸 스스로 공개하는 거 이래적 아닐까? 그동안 이런 경우 있었습니까? 이렇게 빨리는 안 합니다. 이게 며칠 상관에는 인정을 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굉장히 즉각적이에요. 지금 이 정도로 2시간 반 만에 실패를 인정했다는 것은 북한 내부가 뭔가 지금 다른 기류가 있는 거고요. 특히. 사진도 공개됐는데요. 특히 또 핸드폰이 엄청나게 많이 보급이 되면서. 북한 주민들이요? 북한 주민들 핸드폰 숫자를 계측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추측을 해보면 굉장히 많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서. 이 커뮤니케이션 특히 뉴스를 통제하는 것이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걸 얘기 안 한다고 모를 일이 아니다? 네. 다 이미 다 알게 되고요. 그리고 특히 국경 지역을 통해서 금방 유입이 되기 때문에 이 속도를 감당하기가 지금 어렵습니다. 지금 이거 좀 보면요. 공개항공, 공개항공요. 지금 우리 군당국이 서해 바다에서 좀 건져 올리려고 그러죠. 어제 잠깐 윗부분만 건져가다 다시 빠졌다고 그러는데 그게 한 15미터쯤 되는데 여기 보면 2단 로켓이라고 하거든요. 중간쯤. 가운데 부분 긴 거. 한 15미터 되는데 아마 이걸로 보입니다. 지금요. 아무튼 북한. 알다가도 모릅니다. 이런 거 과거에는 얘기 안 하거든요. 실패한 걸 더구나. 그런데 뭐 자랑은 아닐 텐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사진 이거예요. 이렇게 알려줘요. 굉장히 독특하고 뭔가 이례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김여정 부부장이죠. 뭔 입장을 냈어요 오늘요. 여기 화면에 있습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 실패했다 이런 얘기 꺼내면서 남들이 다 하는 위성발사. 우리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억지 논리는 권리 침해하는 날강도적이고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남들이 다 하는 건 우리도 여기 들어가죠. 우리도 얼마 전에 쏘았잖아요. 그리고 미국이나 일본 등 다 쏘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당신들은 다 하면서 왜 우리만 못하게 하나. 이렇게 또 약간 불만. 그리고 날강도적 아니냐. 이렇게까지 굉장히 비판을 내놨어요. 윤경호 소장님. 이른바 이게 북한이 늘 말하는 이중기준 적용하지 말라 이건데. 그런데 북한하고요. 우리하고 미국이 지금 같은 처지입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축권국가로서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왜 우리만 가지고 난리냐. 이런 얘기 할 법하죠. 아까 그 발사 사진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들은 아마 그냥 보고 알 것 같은데. 저거 동창리 아니라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다른 데서 했다? 그렇죠. 우리도 나로도의 우주기지에서 쏘는 건 다 공개하잖아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북한이 지금 예고 기간을 해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고까지 했어요. 국제항공기구에 그렇게 리포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와 다 연관되는 걸로. 지금 이건 순전히 군사적인 목적이 아닌 비군사적인 용도의 위성이다. 그걸 달아서 쏘는 거다라고 아마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 미사일 아닙니다라고 강조하고 싶은 겁니까? 군사적인 목적이 미사일이 아니라는 걸 지금 일부러 보여주려고 저런 투명성에 가까운 저런 얘기, 그다음에 저런 사진 공개, 이런 거 하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럴 수도 있네요. 그러나 북한은 미안한 얘기지만 원죄가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이미 지금 제재, 족쇄가 채워져 있잖아요. UN 자체도 제재 대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2006년에 핵실험하고 그 이후에 미사일 발사하면서 계속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했지만 어차피 로켓이든 미사일이든 거기에 무기가 장착됐느냐 아니면 위성이 장착됐느냐 이 차이밖에 없잖아요. 다만 위성도 관측용이냐 정찰용이냐 이 표현에 따라서 어떤 건 기후 또는 재난 이런 관측, 지도 제작 이런 거에 쓰임새가 있다지만 어떤 거는 군사적인 용도 아니냐. 종이 한 끗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중자 때 자기들이 말하는 이거를 아니다. 우리도 비군사적인 용도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저렇게 사진을 즉각 공개하는 거 아닐까. 아까 정세현 전 장관이 6월 11일 이전에 다시 시도할 거다라고 한 얘기도 그때까지 예고했던 그 기간 내라는 건데 저는 아까 북한에 관련된 여러 정보들을 국정원이 지금 얘기한 거 그걸 우리 의원들이 국민에게 알린 거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평소에 저는 쭉 이루어졌다면 아까 윤건영 의원이 스스로 누워서 침뱉는 것 같은 저런 얘기 아마 필요가 없죠. 그러나 지금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다. 김정일이라는 지도자는 곧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저런 건강이 굉장히 위험해 보인다. 저 체제가 곧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체제라는 걸 지금 암시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해서 그래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느닷없이 내놓은 몇 가지 단편적인 정보로 북한이 이렇게 무너질지도 모르는 위험한 체제에 과연 지금 정찰위성이라고 얘기하지만 위성 쏠 때냐 미사일 쏠 때냐 그 얘기 아닌가 싶어요. 그런 논리 전개가 된 거 아니냐. 그런 논리 전개여야만 사실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느닷없이 지금 정보위 위원들을 모아놓고 북한 체제가 이렇게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끝내버린다면 그건 모르겠습니다. 의도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모르지만 조금 계산을 하고 그런 얘기를 마무리까지 좀 해주고 해석까지 해준다면 국민들이 조금 더 납득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유기찬 부위원장. 지금 북한이 그러니까 김여정 위원 부부장이 주장하는 그 이중기조는 적용하지 말라. 이게 국제사회에서는 전혀 통용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유기찬 부위원장. 어쨌든 그거는 유엔에서 결의를 한 거잖아요. 제재 결의를 할 때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적용되는 그런 기술을 이용하는 어떤 발사체도 하지 말라.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변호, 변명 자체가 국제사회에서 먹힐 일은 없죠. 그건 그 당시 러시아나 중국도 다 같이 했던 제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기 국민한테 하는 얘기인 것 같고요. 지금 북한의 경우에는 핵하고 경제의 병진 노선을 추진하다가 경제는 이미 실패를 했잖아요. 달성을 못했고 나머지 하나 남았는데 그중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우주발사체에 대해서 거의 목표를 세웠단 말이죠. 이것마저 실패하게 되면 사실은 큰 타격을 입는 거라서 여기에 관한 여러 가지 암묵적인 뭔가 국민께 홍보 문제를 저런 화면이나 말에 다 포함시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늘 북한 문제는 그렇지만요. 북한 당국에서 자세히 설명은 안 해요. 이번에 이례적으로 사진 정도 공개했지만 딱히 왜 이런 거 설명 안 하니까 그냥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어제 그와 관련된 국정원의 국회 보호가 있어서 오늘 이슈 뉴스로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 주제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이슈 바로 키워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어제요. 어제 민주노총의 어제 오후에 도심 집회 시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평소하고는 다르게 마무리가 됐다. 좀 이례적인 게 아니냐. 뭐 이런 평가도 좀 받고 있어요. 이와 관련된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제 반응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이 불법적으로 운영소를 철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장에서 공무집행 방해전은 공무집행 방해의 흐름 문으로 체포하겠습니다. 이 경력 분사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으면 좋고 하겠습니다. 천박 설치를 제지하고 있습니다. 없다, 없다. 경찰은 법 집행에 불응해서 국회 청가자 여러분들은 신고된 장소에서 집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뭐 집회 때마다 볼 수 있는 장면이지만요. 그런데요. 얼마 전에 있었던, 그리고 그 과거에 있었던 집회에 보면요. 그래도 순탄하게 끝났다는 평가를 받거든요. 일단 소중욱 변호사. 설치된 분양소가 철거됐어요. 물론 물리적인 몸싸움이 있었지만 큰 충전은 없었고요. 그리고 원래 4시부터 집회가 있었고 4시까지 끝났는데 야간 행진 얘기가 나왔었는데 야간 행진은 취소가 됐다고 그래요? 이게 혹시요. 지금 정부나 경찰이 강경 대응을 천명했잖아요. 이건 강하게, 불법인 경우는 강하게 하겠다. 그리고 뭐 진짜 심각한 경우는 캡사이신까지 써도 된다.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이게 좀 통한 걸까요?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물론 영향을 좀 받았다고 저는 보고요. 옛날에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의 한비자라는 분이 있습니다. 법과 사상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영혼이 강한 나라도 없고 영혼이 약한 나라도 없다. 봉법자 강, 법을 받드는 자가 강해지면 나라가 강해지고 봉법자 약, 법을 받드는 자가 약해지면 나라가 약해진다. 이 말은 공권력이 무너지면 법 질서가 무너지고 법 질서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저 민노총 저분들에게 집회의 자유, 시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운운하지만 질서를 벗어난 자유는 존재할 수 없다. 이게 우리 법의 판례고 옛날에 싱가포르의 리콘뉴스장이 항상 하는 말입니다. 질서를 벗어난 자유는 존재할 수 없다. 이제까지 민노총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로는 무법, 불법, 편법, 떼법, 탈법, 합법 빼고 다 한 단체가 민노총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경찰은 너무나 무기력했던 거죠. 이제 제대로 저는 윤석열 정권 들어서면서 이제 법치에 따라서 원칙대로 대응하자. 경찰이 늦었지만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고 여기에 민노총이 약간 꼬리 내린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야간 집회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거는 취소가 되고 그리고 많은 분들 집회가 생각보다 일찍 끝났네. 약간 이런 반응도 어디 있었어요, 사실은요, 저녁에. 이번에는 윤경호 소장님,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경찰을 포함한 공권력의 행사는 명확한 기준이 항상 있어야 되고요. 그 기준이 미리 예고가 돼 있어야 된다. 그거는 경찰력을 행사하는 쪽도 마찬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영향을 받는 쪽. 다시 말하면 집회나 시위 참가자들도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바로 거기에서 일정한 선을 넘으면 공무집행 방해라는 걸로 제압이나 진압이나 또는 체포를 할 수 있다는 것도 매뉴얼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죠. 어떤 때는 그 기준을 분명히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보고만 있다가 가만히 있었고 어떤 때는 오히려 강경 내지는 너무하는 거 아냐고 할 정도로 진압이나 체포에 나서는 게 왔다 갔다 하면 이건 뭐냐 기준이. 그러면 이게 혹시 정권에 따라 일관성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서 정권에 따라 아니면 똑같은 지금 경찰청장인데 이 전 상황에서 보십시오. 며칠 전에 있었던 민노총의 서울시 한복판에서의 밤샘 집회. 이거는 입이 10개라고 노숙 집회, 입이 10개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왜? 시민들이 너무 불편했잖아요. 그리고 눈살을 찌푸렸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1박 2일로 하겠다는 신고도 안 했다는 거고 심지어 술판을 벌였다부터 시작해서 노상 방뇨를 했다까지 있잖아요. 거기에 시민들이 얼마나 분노를 했으면 얼마나 짜증을 냈어요. 그런데 경찰이 그때는 그러면 왜 가만히 있었느냐. 그때는 민노총이 선을 넘지 않았다고 판단을 했느냐. 지금 분양소를 설치하고 한국노총이 광양 어디에서 고공농성을 하면서 몽둥이를 휘두르는 게 그러면 지금만 경찰이 그어놓은 기준 선을 넘은 거냐. 그렇게 경찰도 자의적으로 이걸 해석하지 말고 항상 엄격한 기준을 미리 예고를 해서 이 선을 넘어오면 어느 방법까지 동원해서 제압, 체포, 진압을 한다고 얘기를 한다면 이런 시비 저는 생기지 않을 거다. 이건 경찰역, 공권력 행사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게 말랑말랑해지고 또는 강경해지고 저는 그런 식의 해석은 정말 우리 스스로가 후진 사회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일관된 흐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걸 강력하게 지적해 주셨어요. 앞서서 봤던 영상과 지금 패널분들이 말씀하신 거는요. 어제 서울 도심에 있었던 민주노총의 집회였거든요. 그 내용인데요. 그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어제 모습도 화면도 나와 있어요. 이런 가운데요. 이런 가운데 어제요. 어제는 저 민주노총이 있고요. 다음 소개드릴 영상이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지난 30일 광양에 있었고요. 이건 한국노총과 관련이 있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바로 이 모습인데요. 지난 30일 광양에서 도로에 망루, 7m 높이의 망루가 세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올라가서 고공시위를 벌이신 분이 한 분 계셨는데 한국노총 금속로는 간부로 알려지고 있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고 도로를 막고 있으니까 경찰이 진압을 하는 상황이죠. 화면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그런데 보면 쇠파이프도 등장을 했고요. 약간 무슨 흉기 같은 것도 처음에 좀 있었거든요. 물론 이거를 사용을 하지는 않고 있었던데 갖고 있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결국은 경찰이 경찰이 경찰봉으로 진압을 했는데 그 사이에 지금 뭐 보이죠? 뭐 들고 있는 게? 그러니까 소진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좀 논란이 됐었어요. 그런데 진압이 됐는데 경찰봉에 맞아서 부상을 입었다. 그리고 경찰 역시 쇠파이프를 휘둘는 과정에서 또 부상을 입었다.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것도 진압은 됐어요. 자, 융시안 변호사. 이 장면 보셨는데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야당은 계속 거세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이와 관련해서. 일단 이 내용은요. 여야가 완전히 다른 시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내용부터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야만의 시대, 폭력의 시대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그 위험한 환경에서 이 보공에서 경찰봉을 휘둘러서 농성자가 그렇게 머리에 피를 흘리게 할 만큼 의식이 분미해지게 될 만큼 그런 폭력을 가할 필요가 있었는지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정글도와 쇠파이프를 휘두둔 노조원을 제압했다고 민주당은 경찰의 과잉 진압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인 국민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글도와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노조를 대체 경찰이 이보다 더 어떻게 친절하게 진압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사회의 기본이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 유기찬 부위원장. 이 장면 지금 보셨어요. 광양, 지난달 31일 광양에 있었던 저 모습 진압 장면인데요. 과잉 진압입니까? 아니면 공권력의 정상화가 된 겁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과잉 반응을 했기 때문에 과잉 진압이 됐겠죠. 그러니까 과잉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정도가 심하다라는 취지잖아요. 그렇죠. 과잉이란 건 심하다. 진압봉을 사용하고. 그런데 상대방이 만약에 칼 등을 사용 안 했으면 진압봉을 사용하지 않았겠죠. 거기에 대응하는 거기 때문에 작용과 반작용의 문제고 문제는 저게 시위 1인시이기 때문에 집시에 대한 대응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도료 저명, 저게 원칙적으로 보면 저분이 도로 저명 허가를 받고 그다음에 시위에서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도로 몇 차선을 딱 점거하고 구조문을 세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망루를, 7m짜리 망루를 세우고 거기에 올라간 거예요? 도로 위에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이죠. 그럼 저거를 원래 행정기관이 행정대집행으로 철거를 해야 되는데 행정기관의 경찰에 응원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럼 경찰이 행정기관의 기능을 수행한 거예요. 저거 경찰의 기능을 수행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법에 다 있는 겁니다. 아까 민주노총의 천막 철거도 똑같습니다. 저거 경찰의 시위 진압 과정에서 한 것이 아니고 행정대집행의 행정청의 응원 요청을 받고 행정 응원을 한 거예요. 저거 똑같습니다. 행정 응원 과정에서 저런 일이 있었던 것인데 만약에 저기서 칼등이나 이런 저항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봉으로 제압했으면 저거 문제가 있죠. 공권력의 남용이죠. 쇠파이프를 약간 휘두른 장면 이런 거 영상에도 나타나고 있었어요. 이게 비유가 적절치 않지만 예를 들면 경찰 작용이나 행정 작용에 있어서 우리가 중국 어선들 오면 중국 어선들 대나무 갖고 대응하잖아요. 그때 방패만 갖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장비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우리 국민이지만 되도록이면 자제해서 해야 되지만 만약에 저것이 행정 작용을 방해해 봤는데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용인해 줘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과잉 대응에 대한 과잉 진압이다 이런 단어는 성립하지 않고 일단 시위도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내는 방법적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제 시대가 그렇게 변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집회 시위를 무작정 보호하자 그러는데요. 언론 출판과 집회 시위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언론 출판은 무조건 보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집회 시위는 다중이 모여서 기본적으로 위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침해받는 공중의 이익이 있어요. 이게 야만의 시대입니다. 원래는 시작을. 그렇기 때문에 신고해서 어느 정도 통제를 하고 법원의 심사를 받는 이런 과정이지. 집회 시위를 무분별하게 허용하다 보면 야만의 시대가 돼요. 물론 의사 표현을 하고 위세떨쳐서 다중의 의사를 제압하는 거지만. 이 본질이 집회 시위의 본질이 그렇기 때문에 공중 입장에서 보면 어느 정도 국가 권력이 다루어줘야 된다. 이걸 집회 시위의 본질에 포함된 거라서 야당이 말하는 집회 시위의 무작정, 무한적인 이걸 보장해라. 저는 이건 집회 시위의 본질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신경민 전 의원님, 지금 보신, 확인했던 이 장면의 본질은 과잉 진압입니까? 아니면 공권력의 정상입니까?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이 고공농성에 사연이 있을 겁니다. 사연이 지금 전혀 소개되지 않고 있는데 사연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그 사연까지 좀 취재가 돼서 보도가 됐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이게 광양 제철소에 하청 노동 관련된 내용, 그거에 대한 어떤 주장, 이런 걸 하면서 나왔다고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아마 다른 여러 가지 전차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니까 아마 저분이 저렇게 해서 법을 어기면서까지. 방법이 저거밖에 없지 않았을까라고 보시는 거네요.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저거 하나만 딱 떼어놓고 보면 지나치죠. 칼을 들고 있었고 쇠파이프도 들고 있었고. 그런 저 상황만 놓고 보면 그렇죠. 그런데 집회 시위, 금방 말씀을 하셨는데. 집회 시위를 가급적이면 제한하지 않고 풀어주는 이유, 자유를 보장하는 이유는. 이게 원래는 소수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수자의 권리가 아니고요. 소수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소수자의 얘기를 들리게 하기 위해서. 사회에서 다수자들이 누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분명히 이 고공농성에 사연이 있을 것이고 칼을 들 수밖에 없게 되는 사연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이 전차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이거 하나만 놓고 보면 위험하죠. 그런데 저분도 목숨 걸고 저기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저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했으면 좋았고. 저분이 만약에 저렇게까지 하지 않고도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들이, 본인의 주장하는 얘기들이 우리 사회에 울려퍼졌으면. 저기까지 왜 올라가고 저기까지 왜 저 칼을 들고 갔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서정욱 변호사. 저는 이제 두 가지만 말하고 싶은 게 첫째 이재명 대표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 이제 저분이 칼을 휘두르고 새파이프를 휘둘러서 경찰이 몇 명 다쳤잖아요. 저분의 행위가 야만의 시대입니까? 아니면 이게 경찰이 경찰봉으로 진압한 게 야만입니까? 어느 게 야만인지. 저는 제가 보기에는요. 저렇게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그러니까 정글도 새파이프 휘둘러서 경찰을 다치게 하는 이게 야만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는 거꾸로 말하는 거고. 진짜 선진국 가보세요. 똑같은 상황에서 저렇게 했다. 칼로. 그럼 이게 미국 경찰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다음에 영국 경찰을 어떻게 했을까요? 진짜 선진국은 어떻게 진압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미국 영화도 안 봅니까? 지금 이게 저렇게 행동했을 때. 저는 어느 게 야만인지 이재명 대표는 거꾸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거는. 자꾸 이게 사후에 지금 봐가지고 당시에 진압봉으로 머리 때릴 때는 칼을 내려놓지 않았느냐. 어쩌고 이게 자꾸 사후에 그 사정을 가지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노총 쪽에서는 그런 걸 갖고 있었지만 그건 다른 용도였고 사용하지 않았다. 이 어떤 입장을 내고 있거든요, 지금요. 그런데 공권력이 정당하냐 과행이냐는요. 그 위급한 행위시를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밤에 어떤 범죄자를 단속할 때 갑자기 무슨 흉기를 꺼내 찌를 수도 있고. 갑자기 옆에 있는 칼을 들고 또 저항 안 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이런 위급한 상황에 경찰도 목숨 걸고 진압합니다. 그렇잖아요. 선제적으로 진압 안 하고는 언제 흉기를 휘두르지 않는다는 100% 장담이 있습니까? 그 전에 이미 경찰이 몇 명 다치잖아요. 따라서 이게 사후에 판단해서 그때는 칼을 내려놨으니까 과행이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용혁호 선생님, 지금 사실 장면 보면 아찔하거든요. 7m 높이입니다. 저게 사실은 저런 고공농성이 있을 때마다 경찰 쪽에서 주저야던 이유가 진압시에 또 큰, 너무나 큰,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질까. 이런 거에 대한 걱정 때문에 약간 소극적이 했던 것도 맞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사실은 천만다행으로 그런 일은 없었고 그냥 부상 정도로 끝났는데 아찔합니다. 장면 자체는요. 저 역시도 진압을 하는 경찰이나 또는 진압 대상인 노조원 중에 만약에 떨어졌거나 아니면 더 큰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났으면 여론이 어느 쪽으로 갔을까. 이런 걱정을 좀 했는데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상황에 따라서 대응하는 방법이 당연히 달라지는 거죠. 기준, 그 기준에 맞춰서 매뉴얼대로 매뉴얼의 범위 내에서 대응을 한다면 그건 과잉 대응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경찰의 진압이나 체포나 뭐 이런 것들이 강경해지다 보면 분명히 부상자나 희생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왜냐하면 감정이 섞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기준과 매뉴얼이라는 걸 제가 누차 강조드리는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뭔가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말로 해결이 되고요. 어떤 절차에 따르는 게 가장 좋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저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어떤 거 시각이 갈리는 거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큰 불상사. 이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겁니다. 이 주제에 이 정도 정리하고요. 다음은 정치권 소식인데요. 무슨 전망을 내놓으신 분의 목소리가 있거든요. 이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뭐 숫자가 나왔죠. 170, 120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자, 그럼요. 이게 어떤 내용에서 나온 건지. 먼저 이 내용을 말씀하신 분이 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분위기라면 국민의힘이 170석 정도를 얻을 것 같고요. 민주당은 120석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이 이제 호남, 제주에서 30석, 수도권에서 50석 하면 얼마입니까? 이게 80석이잖아요. 기타 지역에서 최대로 끌어모아도 20석이 잘 안 될 건데 이렇게 되면 120석을 넘기기 힘듭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70석, 또 영남과 강원이 총 73석인데 여기서 한 65석 가져가면 어떻게 되죠? 벌써 이것만 해도 130, 거기다가 충청에서 한 20석? 이렇기 때문에 현재 분위기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꺾기는 어렵다. 이재명 심판으로 선거가 치러지면 2020년의 역대자뷰가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내년 총선이 2020년 총선의 완전히 방향이 바뀐 역대자뷰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었어요. 그래서 영상으로는 짧게 들었지만 다양한 근거를 제시했었어요. 지금 정치 쪽 분석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의 말씀이었는데 오늘 나오신 네 분 패널께 질문을 제가 OX 질문을 지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들으셨어요. 말씀하신 분석 그리고 분석의 어떤 근거 들으셨는데 내년 총선에서 여당, 지금의 여당은 170석 그리고 민주당은 120석 정도로 전망을 했는데 이 전망에 동의하시면 O. 아니면 문제가 좀 있어 보인다. 아니면 X를 골라서 앞에 꽂아주세요. 어떻게 지금 판단하시는지. 전원 다 X, 동의 못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럼 제가 한 분씩 한 분씩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신경윤 전 의원께서는 X를 하셨어요. 어떤 점에서 전망에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너무나 많은 일들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대로 될 수도 있지만 저대로 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일단 민주당은 멀티리스크로 수사와 재판을 앞두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또. 혁신의 움직임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게 지금 어떻게 결론이 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두세 달 안에 여러 가지가 판가름이 나고 두세 달이 되도록 이재명 리스크가 극복이 안 된다 그러면 저 예측이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이 혁신의 기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민주당 안에 있는 누구도 그건 이재명 대표 본인을 포함해서 아무도 예측을 할 수 없고요. 또 하나는 국힘당도 예측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게요. 지금 공찬 기류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공찬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국힘당 내부가 갈라지기 시작하면 이것도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몇 가지 팩터가 아무것도 짐작이 안 되는 상황에서 저렇게 예측을 한다는 것은 저는 지금 너무 이르기도 하고 맞지도 않을 거고요. 저런 예측이 선거 전에 많이 있어 왔는데 오히려 저 예측대로 안 되는 경우를 저는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저 예측은 그냥 원오브댐의 예측으로서는 의미가 있지만 전혀 실현화되고 현실화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야당이 특히 120석 정도에 그칠 거다. 이건 너무 낮게 봤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만약에 혁신의 움직임이 성공을 한다면 국민들이 새로운 평가를 하실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이번에 당이 다르신 윤기찬 부위원장께 역시 동의하기 어렵다고 X를 선택하셨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심정적으로는 동의하고 싶은데요. 심정적으로는 동의하고 싶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사실은 저렇게 꼭 되겠다라는, 되겠냐라는 걱정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되겠냐라가 국민의힘. 그럼 여당이 170석이나 가져갈 수 있겠느냐 이 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솔직히 국회 전체에 대한 정당을 일단 차치하고 국회 전체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어느 때보다도 임계점에 와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분들의 역할이 물론 문화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어쨌든 뭔가 국민의 기대는 변화되고 있는데 지금 국회의원분들은 그 변화에 따라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양당에서 어떤 공천의 혁신을 할지에 따라서 공천의 혁신의 방식이란 문제가 아니고 진짜 어떤 분들이 공천을 받고 총선에 출마하느냐에 따라서는 상당히 출렁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전략적인 측면도 물론 있겠죠. 전략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가 반윤연대로 나올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후쿠시마 이런 외교적, 국가의 이익과 관련된 외교적 행보에 대해서도 저렇게 비판을 강하게 하시는 거 볼 때는 어쨌든 반윤연대를 위한 차근차근 준비를 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반윤연대의 중심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지금 이재명 대표를 능가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사람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로 반윤연대의 어떤 전략을 갖고 총선을 치른다. 그럼 저는 많이 진다고 봐요. 저런 의석이 나온다고 보는데 그게 아니고 이재명 대표를 능가하는 분이 나와서 반윤연대로 하게 되면 상당히 격전이 치러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분 말씀 마저 듣기 전에 지금 전망하신 분이 추가로 내놓은 설명도 있거든요. 그 영상 부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심판하면 실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한테 끊임없이 성찰과 쇄신 변화를 요구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러니까 2026년 총선부터 2020년 총선까지 5년간 보수를 심판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그렇게 성찰과 쇄신을 요구할 때까지 아마 국민들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심판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윤경호 소장님 그러니까 170석 대 120석 이런 전망인데 이거에 동의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고르셨어요. 어떤 이유입니까? 저분이 어떤 근거로 얘기를 했다고 하든 간에 지금 시점에 저 얘기가 과연 얼마나 무게를 가질 수 있을까. 총선이 얼마나 지금 많이 남아있는데. 설사 정당 쪽에서 얘기를 했다 한들. 그리고 저분이 무슨 여론조사에 아주 대단한 전문가로 평소에 잘 맞춰왔던 분인지. 아니면 뭐 어느 도사처럼 신공을 가졌던 분이라 하더라도.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이유라고 봅니다. 첫째 우리 유권자들의 정치에 대한 평가 주기가 너무나 짧아졌다.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2022년 5월에 대통령 선거 치렀을 때 0.7%포인트 차이로 당락이 갈렸죠. 그 후 직후에 두 달 이내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쪽이 압승을 거뒀잖아요. 그런데 윤 대통령 취임 100일도 되지 않은 시점에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곤두박질 쳤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 얼마나 오랫동안 고전의 고전을 면치 못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 흔히 말하는 사법 리스크 또 돈 봉투 사건. 그다음에 김남국 의원 코인 리스크 이런 것들 터지고 나서 민주당에 대해서 싸늘의 증거와 함께 국민의힘 반사적인 이익을 별로 못 얻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선거 직전까지 엄청나게 되풀이가 될 텐데 감히 누가 나서서 지금 저런 얘기를 전망할 수 있느냐. 두 번째는 우리 유권자들이 국민이 저희처럼 이렇게 텔레비전에 나와서 정치평론을 하는 사람들 너무나 넘치잖아요. 정보가 너무 홍수 아니에요. 오히려 소화를 하기 힘들 정도로 그래서 그걸 오히려 골라내야 되는데 그걸 너무 자기들 입맛에 맞는 선택적인 것만 골라내지 않습니까. 그런데서 판단의 오류가 아주 많아질 가능성이 높아져 있습니다. 또 하나 쏠림이 우린 너무 심해져 있지 않나요. 지금 여론도 그렇고 한쪽을 밀어주는 거나 비판하는 것도 그렇고. 저는 이 세 가지 정도의 이유 때문에 선거 직전까지 어느 쪽도 어느 정당도 결코 자신할 수 없고 누가 숫자를 가지고 전망치를 내놓는 들 그건 무게를 싣기가 아마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분의 말씀 들었는데 공통점은 지금 뭐라 하기 너무 빠르다. 그걸 어떻게 하나 평가의 주기가 짧아졌는데 이 말씀이에요. 소정욱 변호사. 저도 이게 액스를 든 게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째는 저는 일단 국민의힘과 민주당. 과연 이게 양당자가 될까부터 회의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민주당도 이미 친명, 비명이 심리적 분당 상태. 돌아올 수 있는 당이 깨질 수도 있다 보이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보수 쪽에서도요. 공천 이하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 최경환 의원 또는 우병우 옛날에 수석. 이런 다양하게 친박 연대 쪽에서 무소속이 나올 수도 있고. 보수도 분열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두 당이 저렇게 290석을 싹쓸이 한다. 이건 이게 좀 생각이 어렵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지금 이게 우리나라 보수와 진보진영이 총력 결집하면 이게 세가 비슷합니다. 이번에 대선에도 0.73%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이겼고요. 지금 이게 결국 윤석열 대통령 중간 투표밖에 안 되거든요, 총선이. 그런데 이미 부정 여론이 50% 되고 우리 이게 긍정 여론보다 좀 높아요. 따라서 저는 과연 국민의힘이 압승할 수 있을까? 이런 회의가 되는 이 두 가지 이유고. 결국 제 생각은 어느 진영이든 박빙이다. 박빙이다. 그러면 결국은 저는 항상 이렇게 교만한 정당, 교만한 군대는 항상 필패합니다. 따라서는 과연 이게 얼마나 더 민심 속으로, 낮은 자세로 국민을 숨기면서 뜨겁게 국민 속으로 다가가느냐. 이게 따라서 결과가 아슬아슬하게 아마 1, 2당이 정해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정당에 대해 예측할 때 지지율 조사가 흔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지율 조사 말고 이른바 호감도 조사라는 게 있어요. 정당 호감도. 이거는 좀 멀리 보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평가도 있거든요. 호감도 조사 최근에 나온 게 있는데 그래프 좀 한번 보죠. 최근이 5월 말이었고요. 그리고 이게 한 2년치예요. 여기 보면 2019년부터 쭉 나오죠. 과거에는 보면 이게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계열 정당인데 차이가 많이 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거의 비슷비슷해요. 30 몇 프로 정도. 그러니까 글쎄요. 네 분 말씀하셨는데 모른다는 거죠. 이 호감도가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정당을 보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짜증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지금 상황이.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요. 민주당이 여러 가지 갈래 약간 내용처럼 비춰져 있는데 최근에는요. 생각지도 못한 내용이 있었어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지고 그랬다고 하거든요. 일단 그와 관련된 쓴소리들이 나왔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주요 보직을 맡거나 또 원내대표라거나 이런 분들은 바쁘니까 주요 상임위의 주요 역할을 못해요. 전력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간호사라든가 주요 상임위라든가 이런 거는 배치를 안 했어요. 원내대표 지낸 분들 또 현재 최고위원. 이런 분들을 상임위원장으로 배치를 한 것 자체가 처음 보는 일이고 이게 민주당의 현주소예요. 대상이 아니었던 분. 관례적으로도 그렇고 이치상으로도 그렇고. 이런 분들을 세 명 다 모자리 올렸으니 그 문제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게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 의원들이 국민들이 쇄신과 혁신을 기대하는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조금 더 당내에서 논의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저희 당이 추천한 상임위원장 후보들에 대한 국회 선출 과정은 진행하지 않고 당내에서 좀 더 논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가 있잖아요. 민주당목 상임위원장 자리가 있는데 이거를 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의견들이 달라서요. 특히 정청래 의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요. 그런데 정청래 의원이 또 오늘도 반응이 있었어요. 정청래가 물러나면 다음은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다. 제가 지도부 입술이 되겠다. 행안위원장 기필껏 사수한다. 지금 행안위원장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쪽과 정청래는 해야겠다고 싸움이 붙은 상황이거든요. 내용이 이상하게 생각지도 못한 내용으로 가고 있어요. 신경민 전 의원님. 지금 상황 이거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이게 원래는 지금 21대가 되면서 상임위원회 협상이 잘 안 되면서 싹쓸이가 돼버렸거든요.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다 가져갔죠. 그러면서 이게 사실사고의 원인은 거기에 있는데요. 과방의 행안위를 맞교대하기로 또 합의가 됐어요. 그런데 장재원 행안위원장은 과방위원장으로 이동을 했는데 정청래 과방위원장이 행안위원장으로 가려고 그랬더니 지금 브레이크가 걸린 겁니다. 당에서 지금 이 제기를 하는 게 나오고 있죠. 당에서 그런데 그 사이에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최고위원회 또 당선이 됐어요. 지도부가 됐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개 당직을 고위직을 하게 되면 국회직을 안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겸양이었고 상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상내니까 법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관례상 그랬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정청래 과방위원장이 나 원래의 약속대로 행안위원장을 갈래 하는 거 하고요. 또 하나는 박홍근 전임 원내대표가 교육위원장을 가겠다고 내정이 됐고 한정의 전 장관이 또 대개 장관을 하면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 상임위원장 안 했는데 한 번 할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장관을 한 번 했거나 전현직 지도부였으면 상임위원장 안 맞는 게 그동안 관례였다. 그렇죠. 국회직하고는 이렇게 서로 안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겸양지덕이었고 말하자면 상도의 비슷하게 정도의 비슷하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잘 안 되니까. 이게 지금 깨진 겁니다. 그런데 정청래 의원은 왜 본인의 행안위원장 자리에 맞는 걸 이재명 대표하고 연결을 시켰습니까? 그래서 지금 본인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당위가 물러나면 이동형 대표가 위험하다 이렇게. 이게 이제 그 사이에 박광원 원내대표 팩터가 생긴 거죠. 박광원 원내대표가 4월 말에 되면서 이런 것들의 브레이크가 잡히는데 여기서 내가 물러나면 그다음에는 바로 혁신위원회를 만드는 걸로 와서 지도부를 흔들 것이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는 거죠. 이게 갑자기 생각보다 뭐가 이렇게 복잡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죠? 지금 아무튼 상황은 그렇습니다. 자, 민주당 상황 뭐 이 정도고요. 이 정도 보고요. 이 영상이 하나 있는데 이건 영상만 한 번 들어보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김남국 의원과 관련돼서 요즘에 참 출근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얘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검찰 조사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성실하게 해명을 해라. 검찰에서 판단할 거고 윤리원에서 판단할 일을 꼭꼭 숨어라. 김남국 그건 아니다. 떳떳하게 남자답게 국회의원답게 해라.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조사로서 세비를 받고 자기의 모든 걸 바쳐가지고 국가 이익을 우선해서 전념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거기에는 반한 거 아니냐. 그렇다면 저는 먼저 스스로 사퇴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그걸 선택하지 않는다면 윤리위가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데. 선택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지금 택으로 봤습니다. 소정욱 변호사.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남자답게 행동하겠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남자답게 행동한다는 건 뭘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저는 이제 사퇴를 해야죠. 사퇴를. 던져야 되는 거다. 그리고 이제 비섬하고 업빛듯 거래 자료를 본인이 가져갔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공개나 해명을 안 해요. 자기만 수사의 이용을 방어를 하려고. 이게 정말 비겁한 행위 아닙니까? 저는 이제 의원직을 빨리 던지고 수사에 성실하게 임해라. 이렇게 촉구합니다. 민왕 대해서도 사퇴 얘기, 아니다 얘기, 이런 게 또 격돌처럼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짧게 영상 준비해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주제가 있는데요. 이게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좀 관련이 있는 주제입니다. 키워드 보겠습니다. 250억짜리 큰 바위 얼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저거 미국에 있는 무슨 큰 바위 얼굴 사진이 뒤에 깔려있네요. 자, 내용 좀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이게 뭡니까? 산에 무슨 이상한 그림이 있네요. 이게 실루엣입니까? 울산시가요. 250억 정도를 들여서 기업인 흉상을 만드는 걸 추진하는데 위치가 이 정도 되고요. 만들어지면 이렇게 모양이 불쑥 솟아오게 된답니다. 한눈에 다 보이는 거군요, 어디서. 그런데 지금 정주영, 최종현, 신격구 회장 등등등이 거론되는데 한 두 명 정도를 흉상 만들겠다. 이런 계획이라고 그러죠? 자, 그럼요. 울산시장의 얘기가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동산근립에 대한 그 취재가 약간은 지금 왜곡되고 있고. 울산 우리 산업수도로서, 공업도시로서 우리 울산시가 이만큼 그래도 잘 사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한 분은 많습니다. 아, 그래, 그분들은 그래 줄 필요가 있지 하는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외주에서 오신 분이든 울산시민이든, 아, 울산은 공업도시구나. 아, 저분들은 울산을 일으켰겠구나. 아, 저분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경제 부흥을 일으켰구나. 당당히 드러내고 싶었고. 자, 250억짜리 기업인 흉상 건립. 이런 걸 지금 추진한다는 거잖아요. 돈도 참 굉장히 많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패널 분석에 미리 질문을 드렸어요. OX 기준인데요. 찬성하시는지 반대하시는지. 찬성하면 OX, 반대하시면 X인데. 이번에도 전원 X네요. 아까부터 이 OX는 전원 똑같은 의견, X이십니다. 자, 그러면 일단 유경호 소장님께 X 선택하신 이유, 밝혀주시죠. 저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대체 누가 줬다고 생각하죠? 자, 김두겸 울산시장. 저는 그동안에 관심이 없어서 그랬는지 몰랐습니다만 이름도 처음 알았습니다. 저분에게 저런 250억씩 세비를 드려서 저기다가 어떤 걸 세울지 아직 확정도 안 됐다는데 세울 권한을 대체 누가 부여했느냐. 이걸 한번 시민들이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뭐 미국의 러시모 마운틴이라는 거를 아마 들먹이나 보던데 그게 세워진 건 1927년에서 41년까지니까 벌써 아주 오래전 얘기예요. 벌써 80년 전 얘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저렇게 저 나오는 그림인데 저게 만들어지고 나서 그 조그만 마을이 아마 관광지로 엄청나게 유명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 4명의 얼굴 중에 많은 분들이 아마 모르는 분이 한 분 끼어 있어요. 시오더 루즈벨트라는 대통령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집안 어떻게 되는 거죠. 그분이 왜 끼어들었느냐. 미국이 1900년대 초반에 파나마 운하를 미국이 차지해요. 그 파나마 운하를 차지하는데 저 루즈벨트 대통령이 재임 중에 공을 세웠어요. 그런데 나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인종차별주의자라고 찍힘을 당한 심지어 대통령조차도 세워진 동상이 페인트 모욕을 당하고 그 다음에 끌어내림을 당하고 했거든요. 논란이 또 되는군요. 나중에. 저 스테더 루즈벨트 대통령의 얼굴을 짓이겨서 지워야 된다라고 여론이 나올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저게 평생 가고 100년 동안 가고 어느 시대에나 찬양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인데요. 여기에 기업인들을 얼굴을 세우겠다. 물론 기업인들 대한민국 여기까지 끌고 오는데 공언을 했으니까 맞을 거예요. 누구나 다 박수를 칠지 몰라요. 그러나 언제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모릅니다. 제발 자치단치 장들이 누가 당신에게 저런 권한을 부여했는지를 묻는 시민이 있다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얘기가 알려지니까요.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게 다시 회자돼요, 지금요. 남의 나라 건데. 미국 거 봤죠? 러시모산에 있는 대통령 얼굴 조각하고 큰 바위 얼굴이잖아요, 이게. 이것도 다시 회자랍니다. 이게 중국의 관우상입니다. 57m 세계 최대 총동상이랍니다. 이것도 엄청난 논란이 됐던 동상이에요. 윤기찬 변호사. 이게 지자체들이 어떤 대형 조형물 이런 거 설치하는 게 가끔씩 논란되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맥락이 좀 없어 보이는 것이 관광 유발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저는 그렇게 크게 예상되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저걸 왜 했을까를 생각해봤더니 이분이 주장하는 게 울산을 갖다 산업수도화한다는 겁니다. 기업인들, 대표적인 기업인들을 좀 보여주고 싶다. 그러니까 본인이 산업수도라고 이렇게 그냥 말로 하거나 정책을 홍보해봐야 큰 의미가 없으니까 유형물로 만드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쳐다볼 거다. 그러면 산업수도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시정효과 홍보 차원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분이 현대자동차의 전기공장을 유치했어요. 21조 원 정도 투자된다는 것인데 그런 유치효과를 홍보하고 싶은 생각들이 있는 것 같고. 다만 저분은 사실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울산시의 산하기관장의 민주당 출신들을 많이 영입하고 해서 그런 부분은 좋은데 세금을 갖고 저렇게 큰 예상효과가 기대되지 않는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조금 자제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시부 시간이 한 2분 정도 남아서요. 신경민 의원께 1분, 서정욱 변호사 1분씩 드릴게요. 먼저 신경민 전 의원 한 말씀해 주시죠. X 고르셨는데. 아니 뭐 다 두 분 얘기에 다 동의하고요. 이거 아마 논란만 벌이다가 하지도 못하고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도 못할 일 더군다나 어디다가 쓰이는지도 잘 모르겠고 아마 이걸 이 엄청난 논란을 벌이면서 이걸 하느니 차라리 다른 걸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아마 괜히 하다가 스타일만 구기고 끝날 것 같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저는 한마디로 저 조형물을 보는 세계에서 누가 오겠습니까. 그리고 모방은 감동을 줄 수가 없어요. 미국의 러시모는요. 그는 워싱턴 또는 링컨, 토마스 제프슨. 세계적으로 워낙 존경받는 분들이 독창적으로 처음 아이디어를 낸 거죠. 그러니까 저도 가봤어요. 그러니까 세계 공관객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인 몇 명에서 미국을 모아본 한 거 아닙니까. 이걸 모르게 전 세계에 누가 오겠습니까. 결국 나중에 흉물로 돼서 오히려 처리하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그분들의 역사평가가 이미 됐지만 이분들, 기업인들은 돌아가신 지 얼마 됐습니까. 아직 역사평가가 진행 중에 있는 거죠. 저는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다른 지자체들이 그동안 만들었던 조형물들이 있어요. 이게 아주 곤란하게 됐는데, 이게 뭡니까. 7m 우체통, 현재 애물단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포항 은빛 풍어, 3억 넘게 들였는데 철거 후 고철값 매각. 그리고 이게 뭡니까. 초대용 가마솥. 5억 들여서 2005년 설치인데 밥을 못 짓는대요. 방치 중. 이게 뭡니까. 지금 방치 중. 철거. 애물단지. 이겁니다. 7m 우체통은 뭡니까. 7m짜리. 이런 게 있답니다. 얼마 전까지는 또 총사를 너무 크게 진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요즘에는 조형물 때문에 좀 논란이 가끔씩 종종 되는 상황인데요. 이번에도 약간 논란처럼 좀 비춰지고 있습니다. 물론 울산시장은 뭐 이유가 있다고 설명하지만 논란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